1935년생 올해 나이 82 이순재 브라운단을 장악하며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배우 이순재 그의 젊은 시절은 원조 꾸미남이라 불렸을 정도로 잘생긴 외모를 자랑했으니 허준, 사랑이 뭐길래 등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국민 드라마에는 꼭 그가 있었다 2007년 이순재를 재발견하게 해준 작품 허침없이 하이킥 도무지 어울릴 것 같지 않았던 꾸민 연기를 완벽하게 소화해낸 이순재였는데 그중 빼놓을 수 없는 이순재의 레전드 장면이 있었으니 우연히 폴더의 정체를 알게 된 이순재 점점 빠져들기 시작하 그날 이후 앉으라 서나 오로지 야동생각 야동, 야동, 야동 야, 한, 동, 영, 상 야동순재를 탄생시키며 친근한 국민할별로 등극하고 2009년에도 역시 하이킥 시리즈에 출연 이번엔 멋진 황홀 로맨스 연기를 선보였는데 우연히 원하는 우연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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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